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켈리 강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빅토익 복합 베이직이라는 문제에 테스트 1부터 10까지 나와있는 기출문제 풀이를 오늘 저랑 함께 하실 예정이신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있는 단어 1번부터 600번까지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빈도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옆에 별표부터 있는 거 아시죠? 그 별표는요. 시험에서 정답이 되었던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별이 많을수록 이 단어는 시험에 나왔던 적이 많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1강부터 30강까지 제가 단어 20개씩 찍어서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포인트들도 기억을 하셨죠. 그리고 테스트 1부터 10까지요.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해설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바로 제 해설 강의 들으시면 본인의 실력 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한 번은 단어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혼자 힘으로 푸시고 그러고 나서 채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 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을 좀 모아서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정답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오답률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 문제를 맞췄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비교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ABCD 중에서 빈칸 자리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알맞은 걸 고르세요. 라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면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The train to ramped has been promptly repaired. 일단 앞에서 보시면 train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repaired, has been repaired. 동사로서 수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기차가 수리가 되었고 and 그리고 기차가 is ready to 빈칸. 빈칸할 준비가 되었다. as it's originally scheduled time.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대로. 자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기차가 수리가 되었으니까 예정된 시간에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ABCD 중에서 정답은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depart, 골라내시는 문제였습니다. 트랜스포트라는 단어는요. 이 수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퍼폼은 아시다시피 수행하다 라는 뜻 혹은 공연하다 라는 뜻 그리고 어밴든 이라는 단어는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률이 무려 70.3%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이 디파트라는 문제와 관련된 걸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복습하시면 좋으실 것 같냐면 이 데이 30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이 디파트라는 동사에 대해서 아이고 30라고 하면서 왜 공삼을 적고 있죠. 데이 30 30장에서 저희가 이 디파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고요. 디파트라는 동사는 특히나 일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주로 디파트 뒤에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전치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디파트 동사로서 출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명사로서는 디파트 추월이라고 URE 이렇게 붙여서 저희가 명사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데이 30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2번 문제는 제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급만큼 많이 틀리셨는데요. 일단 ABCD 중에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부사 문제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고르셨던 이 오답 문제가 뭐냐면 바로 nearly라는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C를 가장 많이 오답으로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C를 골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 또 해석이 돼요. 빈칸 앞에 popularity라고 하면은 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 빈칸 뒤에 보시면 positive review 긍정적인 후기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뭐 긍정적인 후기가 거의 뭐 인기에 좀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C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음 that's not enough. 저희가 nearly라는 것은 거의라는 뜻을 나타내는 건 맞지만 주로 숫자를 수식하는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는 아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nearly는 아니고요. be easily는 바쁘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extremely라는 것은 극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상 이 폰드비스트로라는 곳을 attribute its rising popularity 인기의 상승을 긍정적인 후기의 덕으로 여긴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할 때 극도로라든가 바쁘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이 primarily라는 B가 되겠는데요. 이 B, primarily라는 단어는 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인기의 상승의 비결을 주로 긍정적인 후기로 돌린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정답은 바로 B, primarily라는 것이 정답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반 정도의 학생들이 맞춰주셨어요. 반 조금 넘는 학생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저희 primarily라는 단어 틀리신 분들은 day 29으로 가셔서 복습하고 오시고요. day 29에서 저희가 primarily라는 부산을 주로라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기 아까우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놓고 갈까요? 자, attribute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to가 있는데요. 저희 attribute A to B라는 거 적어 놓으시죠. attribute A to B라는 것은 해석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요. A를 B의 덕으로 돌리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기의 상승을 긍정적인 후기의 덕으로 돌리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attribute A to B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다음 3번인데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답률이 오케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답률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 B, C, D를 보시고 그래도 B나 D는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이 단어 1번부터 600번까지 본 적이 있다면 퍼스트펀이나 인플루언스는 고르시면 안 되죠. 왜? 이 퍼스트펀이나 인플루언스는 자기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빈칸 대는 Around라는 전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므로 타동사인 B나 D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1형식의 동사, Declines라고 하면 내려가다, 하락하다 라는 뜻이고, 트래블은 여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형식의 동사, Decline이냐 아니면 Travels나 둘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되는데, 자, 주어 투어리즘, 투어리즘이라 그러면 관광산업이라는 뜻이죠. 관광산업이 어디 놀러 갈 리는 없으니까, C는 삭제. 그럼 정답이 될 만한 건 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관광산업은 Typically, 보통, Declines, 하락한다고 합니다. Around the end of September, 9월 말쯤에 하락한대요. When the cold weather begins,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Declines, 하락하다 라는 A가 정답으로 선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절도 못 비치는 학생들이 이제 Declines라는 정답을 고르셨는데요. 그래서 은근히 많은 학생들이 Influence라는 단어를 정답으로 고르셨더라고요. Influence라는 단어는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타동사의 힘으로 자기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Day 28에서 이 Declines라는 단어가 출제가 되어있고요. 저희가 Day 28에서 이 Declines라는 단어는 일형식의 동사로서 하락하는, 내려가는 이라는 동사로서 저희가 외운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함께 보실게요. 4번 문제. 그래요. 4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4번 문제 많이 틀렸고, 자, 먼저 Condition, 조건, 그 다음에 Transition은 뭔가 변화 뭐 이런 뜻이죠. 다음 Provision은 공급이라는 뜻이고, Location은 위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에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찾아볼 건데요. 자, 일단 이 슈퍼마켓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겠어요. 자, Gabrielle D is a supermarket. 이 주어는요. Has made, 만들었다고 합니다. A smooth 빈칸. Smooth라고 하면 굉장히 뭐 문제 없이 평탄한 이런 뜻이죠. 자, 다음 전치사 2, 뭐뭐 로우라고 해석이 되고요. Fully Automated라고 하면 완전히 자동화된 셀프 체크아웃, 혼자 하는 결제, 셀프 체크 시스템으로,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의 빈칸을 만들었다라고 하므로 정답은 바로 Transition, 변화. 혹은 어디로 가는 거, 이런 걸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Transition 되겠고요. 이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정답률 20.3% 이제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학생들이 이 4번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셨고요. 만약 4번 문제를 고르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ansition이라고 하면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Day 27에서 저희가 Transition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변화, 전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랑 같이 가냐? 전치자 2, 뭐뭐로의 변환, 뭐뭐로의 이전, 뭐뭐로의 전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자 2랑 같이 간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4번 문제는 이렇게 골라내실 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전 솔직히 이거 틀린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강조한 적이 있냐면 Day 27이죠. 자, Day 27 여러분들하고 정리되었던 단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전치사 위드와 함께 간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오늘의 정답 단어. 그리고 빈칸 뒤에 보시면 New Policy, 새로운 규정. 왠지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규정을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바로 Observe죠. Observe가 준수하다. 혹은 Keep 이런 단어도 어떤 법 따위를 준수하다. 혹은 Follow 이런 것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서 오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bserve도 그렇고요. Keep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Follow도 그렇고요. 전부 다 오답이 되는 이유. 자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들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기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키다. 준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이 지금처럼 With랑 같이 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 당연히 Comply죠. Comply with 라고 하면은 무엇무엇을 준수하다. 지키다 라는 뜻으로서 명사형 Comply onse. 이렇게 해서 저희가 Day 27에서 정리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A가 되겠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걸 기억하고 계시는지 정답률 73.4%. 그래서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거는 정답으로 골라주셨습니다. D 고르신 분들은 곡어,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 다시 한번 알아주세요. 자, 다음 6번 갑니다.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를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Or approximately 35 라는 수식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A sitting 빈칸, 좌석 빈칸이라고 사실은 복합명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Proficiency 라고 하면 능숙 혹은 능숙함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능숙 혹은 능숙함 이라는 뜻이고요. 다음 Capacity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규모라는 뜻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능력 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Proposal, 앞으로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단어죠. 제한서라는 뜻이고요. Tendency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어떤 경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 Capacity가 들어가서요. 좌석 규모 오브 어느 정도 35명 정도의 좌석 규모와 함께 그래서 이것을 갖춘 Conference Room No.1은 It's the most suitable room. 가장 적절한 회의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여러분들이 바로 Capacity라는 B가 정답으로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데이 26에서 다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데이 26에서 Capacity, 수용능력 이라고 이제 우리가 Capacity가 규모 아니면 수용력 아니면 어떤 능력 이러면서 외운 적이 있는데 다행인 건 이걸 다 맞춰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강의를 하는 보람이 있구나. 학생들이 그래도 뭔가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름 되게 뿌듯했어요.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 이 문제도 쉽죠. 왜냐하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 theater ticket이라는 것을 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요. theater ticket. 그래서 극단표. 한마디로 연극표죠. 연극표. 자, 두 개의 빈칸한 연극표를 have and close and close 동사로서 동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약 에러에 대해서 apologize, 동사 apologize 기억나시나요? 사과하다. 그래서 최근에 예약 에러를 사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장의 빈칸한 연극표를 동봉합니다.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바로 free라는 것과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complimentary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겠네요. complimentary를 여러분들하고 day 26에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죠. day 26에서 complimentary라고 하면은 무료의 그러니까 free of charge랑 같은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complimentary라는 단어, 쉽지 않은 단어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이렇게 문제 다 맞춰주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문제가 되겠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ABCD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부사 typical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briefly라고 하면은 brief라는 단어의 형용사여니까 짧게라는 뜻이고 lately 최근에 다음 closely 면밀하게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으시죠?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은 lately 최근에 가장 많이 골라서 틀리셨고요. 왜 lately 골랐어요? 라고 물어보면 최근에 뭐 닫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빈칸 근처만 보시면 뭐 최근에 폐쇄했다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힌트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는 반드시 문장을 전체를 해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y일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뭐 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이 그 부품을 replace, 교체하는 동안 그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이 빈칸하게 shut down, 폐쇄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짧은 순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briefly라는 b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정답률이 23.4% 그래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 문제를 다 틀렸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lately, 최근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골랐고요. 만약 lately가 정답이 된다면 이 while 이후의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8번 정답은 briefly 이렇게 이제 고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briefly는 day 25에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day 25에서 이 briefly라는 단어 짧게 뭐 이러면서 brief의 부사형이고 brief는 형용사로서 간단하게 뭐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brief가 같이 가는 단어 그 다음에 같이 가는 전치사 이런 것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빅토익 보카 베이직의 테스트 1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외웠던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정답과 오답 누가 누구랑 같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어 내가 이 문제 틀렸네 어 화나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틀렸다.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는데 정답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리고 만약 그 문장 전체에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모르는 단어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외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아 이 단어 우리가 무슨 강의에서 봤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해당 강의로 돌아가서 제가 어떤 단어 조심하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스트 1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럼 테스트 2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테스트 2에서 만나 뵙도록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